반갑습니다. 메가스튜디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도의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겨울방학 동안 우리 지구학원 선택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왔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수능 때까지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았지만은 겨울방학 동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처음으로 테스트해 볼 3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각각의 모의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길게는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전 능력들을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자 선생님이 올해는 총 여러분들하고 같이 모의고사를 5개 시즌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중에 이제 이번 3월 교육청 대비 그리고 길게는 꼭 3월 교육청 뿐만 아니라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첫 번째 시즌으로 자 본격적으로 언팩트 시즌 1, 2, 3, 4를 우리 여러분들 같이 실시하기 전에 프리시즌 모의고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전에 겨울방학 동안 개념을 연습한 것들을 한번 내가 실전 연습을 하기 위한 모의고사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프리시즌 모의고사 어떻게 구성이 되고 몇 회 어떻게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이걸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 간단하게 선생님이 같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뭐 더 이상 선생님 소개는 필요가 없겠죠. 지구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구학 교육 전공했고요. 그리고 현재 대치동하고 목동 분당에서 단과 수업 및 러셀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까지 진행된 커리큘럼을 좀 살펴보면은 12월 때 우리가 이제 수능 입문 강의 먼저 진행했었죠. 본격적으로 개념 수업 듣기 전에 꼭 알아두면 좋을 만한 주제들을 가지고 수능 입문 강의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12월부터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사실 이 강의가 가장 중요한 강의죠. 스튜디오 버전은 이미 완강이 돼서 여러분들 듣고 싶을 때 언제라도 들을 수 있고요. 현장 강의는 이제 앞으로 이제 2주가 남았습니다. 앞으로 2주가 남아가지고 현장 버전 강의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념 완성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기출 강의를 같이 진행을 했죠. 그래서 샘 기출 강의의 특징은 연도별로 기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는 물론 각각의 연도별로는 단어별로 좀 구성이 돼 있으니까 기출 강의도 역시 완강이 됐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2배속 개념 강의로 우리 지구과학 1이 한번 정리가 돼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우리 이제 올해 한번 내가 정말 작년에 약간 좀 아쉬움이 있어서 올해 한번 다시 한번 재도전 해보겠다는 친구들 2배속으로 좀 핵심만 짝짝 짚어가는 2배속 개념 완성 강의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팩트 프리 시즌 모유사는 자 이 시기 3월달 3월 교육청을 대비하기도 하고 겨울방학 동안 개념을 내가 얼마나 연습을 잘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한 첫 번째 테스트 모유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준비된 건 많죠. 4월달에 자료 분석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6월달 5월달 6월달 해가지고 어메이징 시즌 1이 시작될 거고요. 그때 이제 6월 평가원을 대비하기 위한 언팩트 시즌 1이 진행이 되고요. 7월달에는 이제 모유사 어메이징 문제풀이 엔제가 시즌 2, 어메이징 1, 2로 나눠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월달이면은 이제 9월 모평 대비 및 실전 파이널 연습을 위해서 다지선다 형태로 심화 연습을 하게 진행할 거고 이때 이제 9월 모평 대비해서 시즌 2가 이제 언팩트 모유사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11일까지는 이제 본격적인 실전 연습 있죠. 언팩트 시즌 3, 시즌 4하고 그리고 파이널 총정리로 핵심 정리 마무리해서 수능 만점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올해 이제 모유사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총 5번의 모유사 선생님이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볼 모유사는 언팩트 프리시즌 본격적인 시즌 1, 2, 3, 4 들어가기 전에 전단계 모유사 그렇다고 해서 뭐 대개 좀 쉬운 개념을 집어넣거나 좀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걸로만 넣는 모유사 아니에요. 오히려 상당히 난이도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최근에 좀 어려워진 수능 출제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좀 고난이도 문제들도 좀 많이 실어났어요. 총 원래 계획은 3회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좀 모유사를 조금 더 많이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풍성하게 좀 모유사를 제공을 해드렸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모유사는 5회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시즌 1은 6월 모평을 준비하기 위해서 5월 달에 좀 개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시즌 2는 9월 모평 준비로 8월 달에 개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시즌 3, 시즌 4는 9월, 10월 사이에 개강을 해서 수능까지 세종 파이널 실전 점검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중에 이제 언팩트 프리시즌 1 전에 프리시즌을 하는 모유사는 일단 교육청을 대비하기 위한 실전 연습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교육청을 잘 봐서 뭐 하겠습니까? 6월 평가원을 잘 봐서 뭐 하겠습니까? 9월 평가원을 잘 봐서 뭐 하겠습니까? 기분만 좋죠. 물론 기분이라도 좋아야죠. 내 기분이 좋아서 업이 되면 그만큼 그 힘으로 수능 때까지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결국은 잘 봐야 되는 건 뭐다? 수능이다. 수능 때까지도 여러분들이 계속 두고두고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모유사로 좀 제작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오픈되는 모유사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개념의 완성도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모유사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일단 기존에 모유사들이 기존에 이제 수능이 많이 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좀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뭐 기출도 어느 정도 문제에 반영을 했고요. 좀 고나이도 문제들을 여러분들 자료해석 같은 것들을 좀 해볼 수 있는 연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자료해석도 좀 약간 어려운 자료들을 좀 많이 집어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모유사는 5회가 준비가 돼 있고요. 각 모유사당 50분에서 60분 정도로 선생님이 총 5회 해설강의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 프레시즌 모유사는 좀 선생님이 해설지를 좀 자세하게 썼어요. 자료 분석 같은 경우에는 자료들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좀 그림도 많이 추가를 해가지고 해설지를 좀 길게 좀 써놨거든요. 그 해설지를 읽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좀 문제의 모유사 풀이에 좀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해설강의도 역시 자세하게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유사를 볼 때는 항상 실전하고 똑같이 30분을 시험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보시되 사실 30분을 다 보는 거는 나중에 파이널로 가면은 이제 30분 실전하고 똑같은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은데 이건 이제 초벌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잡아가지고 근데 아마 20분 안에 풀기 좀 빠듯할 정도의 난이도일 거예요. 난이도 자체는요. 그래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 잡고 초벌로 문제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강의는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 프리시즌 모유사하고 같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이제 바로 우리 현장 스튜디오 버전의 강의도 끝났고 현장 버전의 강의도 3월 셋째 주면 다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EBS 개념 강의는 이제 지금 매주 한 두 강의에서 세 강 정도씩 이제 업로드가 되고 있어가지고 완강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3월 말부터 이제 자료 분석 강의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3월부터 4월까지 해가지고 자료 분석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이 자료 분석 강의는 우리가 방학 동안에 개념 동안에 기본적인 문제 풀기 위한 개념들, 기초 체력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하면은 이제 실제로 뭐 축구나 그런 것들로 따지면은 체력 만들고 이제 공터치, 볼터치 연습을 해야 되잖아. 그 연습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에 직각만큼 그림이나 그래프, 표 해석, 자료 해석이 중요한 과목도 많지가 않죠. 그래서 수능에서 지금까지 4주 출제가 됐던 그리고 올해 EBS 같은 경우에서도 자료로 출제할 수 있던 내용들을 잡아가지고 자료 분석 강의를 4주 동안 진행할 겁니다. 현장에서 4주 동안 진행이 되면요. 아마 온라인에는 4주간에 걸쳐가지고 한 12강에서 한 13강 정도 강의가 그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자료 분석 강의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5월 중순부터는 6월 평가원 대비도 있고요. 좀 길게는 6월, 7월, 8월까지 이제 개념을 아주 숙성시키는 과정으로 실전 문제 풀이가 진행이 될 텐데 올해 어메이징 문제 풀이는 기본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많이 심화된 문제를 연결하고 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어메이징은 최우수 엔젤 시리즈로 시즌 1이 5월 달에 진행이 될 거고요. 시즌 2가 7월 달에 이렇게 문제 풀이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은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서서히 우리 몸을 실전 문제 그리고 수능에 맞는 몸 상태로 웜업 시켜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시작이 이제 프리시즌 1 모의고사고 뒤이어서 자료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어메이징 최우수 엔젤 문제 프리시즌 같이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실력이 1등급 만점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도 이런 저런 컨텐츠하고 강의들 되게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올해 2024학년도 수능도 어명대 선생님을 믿고 따라오시면 믿고 듣는 어명대 이름에 걸맞게 여러분들 꼭 올해 수능에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좋은 성적이라고 하는 만점이죠. 만점 맞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앞에서 여러분들 끌고 같이 수능 때까지 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강에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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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